아 이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제가 12월 24일날 강의하러 학원에 이렇게 하고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는 안 하냐고 그래서 올해는 김포학원이 24일이라 오늘 첫 시간부터 하기가 첫 시간에는 사실 비관세 내용이라 너무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 하니까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에는 가벼운 내용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강의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장갑은 제가 살짝 벗고 할게요 칠판에서 글씨를 써야 되니까 이게 작년에 입어봤더니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작년에 다시 또 주문해서 다시 사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건 그렇고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강의를 들으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이제 납세지부터 한번 가보죠 256페지로 256페지의 납세지를 보시면 이 납세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시면 돼요 납세지 같은 경우는 납세지는 국세하고 지방세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이렇게 납세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국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로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국세는 주소지로 가고 만약에 이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된다면 여기에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그래서 주소지 개념이 확인이 되면 그냥 주소지로 가고 만약에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된다면 그때는 거소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주소지를 먼저 밑줄을 딱 그으세요 주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거소지 그래서 주소지에서 거소지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주소가 먼저고 두 번째가 거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소가 먼저 두 번째가 거소지 이렇게 가면 돼요 비거주자는 지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비거주자는 놔두시고 그럼 먼저 이제 거주자만 납세지를 다시 한 번 볼게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은 주소지로 가고 주소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어느 날로 간다 그랬는가요? 거소지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훨씬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유튜브 촬영하는 담당 PD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토끼 인형을 쓰고 강의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아주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시켜서 하는가도 원장님도 몰랐어요 저희 원장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방을 두 개를 들고 오니까 어? 뭐 가져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산타 목장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도 안 했어요 데리고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방금 들어오면서 지금도 들어오면서도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왔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이미 저를 보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딱 비밀 내주라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복장으로 하면 엄청 깜짝 놀리거든요 처음에 쑥 들어오자마자 훅 들어오면 그래서 납세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정신고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예정신고를 밑줄만 그어보세요 예정신고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 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1개월 단위 1개월 단위다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를 하는 거예요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네요 이렇게 합산과세로 1개월 치를 합치니까 예정신고할 때는 한 달 단위로 묶어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정신고는 뒤에 하여야 한다는 거 이걸 밑줄을 딱 거놓으세요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럼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시요 해석을 잘못하신 분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꼭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꼭 해라 이 말이에요 꼭 해라 예정신고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신에 세금 낼 게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선이 발생해도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낼 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어떤 분 질문하셨던데 그럼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해야 되겠는가? 안 해도 되겠는가요? 안 해도 돼요 비과세는 세금이 있어도 비과세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과세 대상인데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과세인데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비과세인데 세금이 나와도 신고는 안 해도 돼요 비과세면 세금이 있어도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돼요 과세 대상이라면 그럼 여기서는 과세 대상인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그럼 과세 대상인데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 중에서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양가로 2번으로 신고 기한인데 그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 몇 개월 단위로 해라 그랬는가요? 1개월 그럼 3월 15일 날 양도를 했으면 1개월이면 3월 15일이면 1개월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게 1개월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3월 15일에 양도해도 15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1개월 치를 묶어가지고 1개월 치를 묶으니까 양도일 양도했다고 해서 그날로 하지 마시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 달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해야 되고 2개월 그럼 여기다가 2개월을 이렇게 더해 보면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신고 기한은 3월 말 플러스 2개월이니까 5월 31일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쉬운 건데 여기서 이 날짜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정 신고는 그날로부터 2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달 한 달 치를 묶어서 2개월이라는 이야기인가? 한 달 치를 묶어서 한 달 치를 묶어서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이제 2번에 허가 대상의 부동산이다 그럼 허가 대상의 부동산은 혹시 전번 주 내용을 이해를 하신 분은 이해가 될 건데 잔금을 지급한 나라고 허가를 받은 나라고 이렇게 2개가 나타나면 이 2개가 나타나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잔금을 지급하면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소유권 이전일을 이 날을 양도일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날이 양도일이에요 그런데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잔금을 지금 받은 시점에서는 지금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모르죠? 그러면 이 잔금 자체는 나중에 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이 잔금은 유효상태다, 무효상태다, 아직은 유동적이다 아직은 유동적이죠 아직은 유동적이니까 세금 신고는 허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는 허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잔금을 2월 28일 날 잔금이 청산이 되더라도 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은 잔금 청산되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은 5월달이죠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 5월달 7일 한꺼번에 더해서 여기서부터 플러스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요 이렇게 예정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가 대상은 생각을 잔금 날짜와 허가 날짜를 비교해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한다 이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부담부 증여로 가보죠 부담부 증여는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요 채무 인수하고 채무 인수 이외하고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채무를 인수한 거하고 채무 인수 이외하고 구분해 보세요 채무 인수는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것은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돼요 하나는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하나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양도 소득세 신고 날짜와 증여세 신고 날짜는 둘이 일치를 시켜줘야 된가 따로따로 해놔야 된가? 일치 그래야 세무서 가서 일보기가 편하겠잖아요 일치를 해놔야 그래서 일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두 개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예전에는 양도는 2개월 증여는 3개월이었거든요 이건 2개월 3개월인데 아니 지금 2개월 3개월 두 번이나 세무서 가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경우는 예정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3월 15일 날 부담부 증여로 채무를 인수했으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여기를 묶어서 이제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 부분니까 2개월 안에 신고해라 이 경우는 3개월 안에 신고해라 3개월 이게 3개월이네요 3월달 한 달치를 다 묶어가지고 3개월 안에 신고하니까 이제 6월 30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33의 기출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33의 기출 문제예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날짜 관계 진짜로 이해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정 신고는 예정 신고는 그랬어요 그럼 원칙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만 하면 되고 2개월 안에만 하면 돼요 허가 대상의 부동산은 잔금 받고 신고 들어가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여기는 몇 개월 그렇죠? 이거는 3개월 안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들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숫자 몇 개만 익히면 돼요 그다음에 예정 신고는 우리 예정 신고는 반드시 해라 그랬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는가? 반드시 해라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하는데 예정 신고 안 하면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버려요 예정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요 그러면 과소 신고는 10% 가산세를 물리고 부정하게 신고하다 걸리면 40% 물려버리고 무신고 했을 때는 20% 부정하게 신고하다 걸리면 40% 이렇게 물려버려요 그래서 가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무신고에 동그라미 먼저 쳐보세요 무신고 그러면 거기는 100분의 20, 20% 과소 신고는 10%, 100분의 10, 10% 여기는 없지만 부정하게 사기치 다 걸리면 몇 프로 그래야 된가? 40% 이렇게 해서 그래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고 뒤로 넘어가 보세요 확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확정 신고는 확정 신고에다 밑줄을 끄시고 뒤에다 하나 써보세요 1번 확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다 가로를 해가지고 1년 단위 합산과세 1년 단위 합산과세입니다 1년 단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요 1년 단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이라고 칭하면 되겠는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이번 2022년 1년치는 이번 연도에 신고가 들어가는가? 이번 연도치를 묶어서 내년에 신고해야 된가? 내년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 1년치를 묶으니까 2개월 만에 끝내겠는가? 1년 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더 줘야 된가? 그렇죠 더 줘하죠 그래서 여기는 5월 달이에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33의 기출 문제 시험이 5월 달이냐 6월 달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5월 달에 확실하게 정산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과세 대상인데 세금 낼 게 없으면 세금 신고 안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아시겠죠?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 발생이 돼도 과세 대상이었을 때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었을 때는 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지문에서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신고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양도했어요 1년에 한 번만 양도해서 예정신고했어 1년에 이것 말고 다른 거 판 적은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걸 판 적이 없으면 한 번만 양도했으면 이 내용은 1년치가 이미 정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됐어요 한 달치를 정리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걸 판 적이 없으니까 1년치가 정리돼 버렸죠 그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둘이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죠 예정 때 한 달 1년치도 이거 이거 예정도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미 확정신고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보니까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를 또 한다 생략해도 된다 그렇죠 그때는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빠르신 거예요 맨날 이목장하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는 더워서 죽어요 지금 엄청 더운데 지금도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요 1년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두 번 양도했어요 1년 두 번 양도했으면 예정신고 한 번 예정신고 한 번 그럼 예정신고 따로따로 했으니까 둘이 합쳐서 1년치를 정산해서 합쳐서 신고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안 됐죠? 저 안 봐요 1년에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안 해버렸네 2개를 묶어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1년치 정산이 안 됐으니까 내년 5월 달에 1년치 정산을 다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해했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중간에 정산 안 했으면 내년 5월 달에 정산을 다시 하셔야 되고 이미 1년치가 정산이 끝났으면 내년에 5월 달에 안 해도 되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하나 가지고 해석이 다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해놓으시죠 여기까지는 니은하고 디귿은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놔두시고 가산세 이미 정리했으니까 가산세 다시 한 번 볼게요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물리는 거고? 10% 부정하면? 40% 무신고? 20% 부정? 40% 해결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가산세 중에 특수한 거 오른쪽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여기는 33회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된 것이라 34회 때는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참고만 하세요 내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날로부터 그 건물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그럼 건물을 새로 신축해놓고 건물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상가액으로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 말은 5년 전에 건물을 신축할 때 5년 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그 건물에 실제 증빙서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증빙이 없어가지고 대신 증빙이 없는 대신에 감정가액을 대신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주면 정부가 인정해주고 그 인정해줬던 감정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려버려요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너 인정받은 것에 몇 프로는 가산세로 내놔라? 5%는 가산세로 내놔라 몇 년 안에 팔다가 이런 일이 생기며 그렇죠? 앞에도 5년 뒤에도 5% 5년 안에 건물을 신축해서 5년 안에 팔면서 치득가격은 실제 증빙이 없이 감정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 감정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33의 기출문제예요 그 정도만 하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분할납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 말은 예정신고 때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 때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찾을수록 알아야 돼요 예정신고 때도 분할할 수 있고 확정신고 때도 분할할 수 있고 예정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정 때도 분할이 되고 확정 때도 분할이 되고 돈이 얼마만 넘으면 분할해서 내면 되고 천만 원만 초과되면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분할해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2천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사례로 가볼게요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푸시면 이게 안 되면 문장을 자꾸 보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1,800이다 그럼 1,800이면 2천만 원이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죠? 그럼 2천이 안 넘었을 때는 얼마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라겠네요 그러면 1,800이니까 1천만 원 초과니까 나머지 800만 원만 2개월 뒤에 분할해서 내면 돼요 그럼 지금 얼마 내놓고? 지금 1천만 원 내고 지금 1천만 원 내고 2개월 안에 800을 이걸 분할해서 이거 뒤에 내고 이거 1천만 원 먼저 내고 그럼 3,600이면 2천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죠? 3,600이면 2천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몇 프로 이하의 금액을? 50% 그럼 반절 지금 2개월 뒤에 반절, 지금 반절 그러면 3,600에 반절은? 1,800은 2개월 뒤에 또 나머지 1,800은 지금 그래서 1,800 먼저 내고 나중에 1,800 내고 이렇게 분할하시면 돼요 이게 분할 납부예요 그럼 이 분할 납부는 예정 신고 때는 분할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예정 신고 때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261쪽에 국외 자산 양도로 가보죠 이쪽은 지금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먼저 보세요 국외 자산은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만 세금 물려라 그랬던가요?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물려라 그런가요? 외국에 산 사람이 외국에 땅 팔았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요? 안 내요 상식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만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면 그 사람에게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양도세 물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거주자만 물리는데 이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에게만 물려요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며칠 이상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을 거주자라고 해야 되는데 183일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았던 거주자만 세금을 내란 얘기인가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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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던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에 3년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돼요 3년밖에 안 살았어요 5년 안 살았으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10년을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면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5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하게 돼 있어요 5년이라는 연도를 계속 출제하게 되네요 두 번째로 과세 대상물이네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국내 거든 국외 거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부동산 임차권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라는 걸 한다 그랬는가 안 해도 된다 그랬는가? 우리나라 거 앞에서 했잖아요 부동산 임차권은 앞에 가 뭐 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오른쪽 날개 봐보세요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지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라는 게 빠져있네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등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구상에 등기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네요 등기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는 등기를 절대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 대상이다 안 돼 있어도 대상이다 외국 것은 안 돼 있어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대상이다 반드시 된 것만 대상이다 반드시 된 것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만 양도 대상입니다 그래요 차이 난 것만 보시면 돼요 바로 밑으로 2번 가보세요 양도 차익 계산 그럼 세금 계산할 때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실지 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지 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을 때는 우리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거래해라 내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계산해라 내가 실제로 본인이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되고 여기에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국외 자산에 대한 필요 경비로 가봐요 필요 경비는 뒤에다 하나 메모해 보세요 거기에 양가로 2번 필요 경비 뒤에다가 실제 필요 경비는 인정하고 이렇게 쓰세요 실제 필요 경비는 인정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실제 필요 경비는 인정하고 쓰시면 돼요 실제로 외국에서 외국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에 물건을 팔았을 때 외국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거는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국외 자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32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경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기준 시가로 세금을 계산시 공제되는 것을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고 해요 그럼 우리 정부가 외국의 땅이나 외국의 건물이나 외국의 주택의 가격을 우리 정부가 외국에 있는 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외국에 있는 땅값을 우리가 얼마라고 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없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기준 시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준 시가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도 인정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주는 거예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되니까 계산 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32의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우리 정부가 기준 시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만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인정이 되고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실제 경비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만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필요 경비 계산 공제만 안 해 주는 거지 실제 경비는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경비는 인정을 해 줘요 한 편에 넘겨 보세요 양도 차익의 원화 환산입니다 이거는 외국 돈으로 계산된 것을 우리 돈으로 바꿔치기 할 때 외국 돈으로 된 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어떻게 환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 가액 따로 필요 경비 따로 따로따로 환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도한 날짜하고 치득한 날짜가 다르니까 날짜별로 환율이 같은가요? 달라져 버린가요? 달라지죠 그래서 환율도 그때그때 환율을 적용하면 돼요 양도는 돈을 받았으니까 수령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면 되고 필요 경비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한 날, 그날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 주시면 돼요 양도 가액은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날의 환율로 환산하시고 필요 경비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한 날의 환율로 환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그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장기보이 특별공제로 가보죠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이건 아직 앞에서 안 배웠는데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물가상승공제예요 물가가 상승된 거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이 특별공제를 인정을 안 해줘요 외국 것은 공제가 안 돼요 기본공제는 외국 것도 돼요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았을 때만 장기보이 특별공제가 되고 외국에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또 기본공제는 우리나라 거든 외국 거든 기본공제는 모두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잠깐 보류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국내 것을 안 배웠으니까 국외 것 이해하기 약간 힘드실 거예요 양가로 4번으로 가보세요 외국에서 제가 부동산을 양도했어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팔면 외국에다는 양도세 냈겠는가 안 냈겠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외국에다는 양도소득세를 안 냈을 것 같다 냈을 것 같다 냈을 것 같죠 그럼 내가 5년을 살았으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팔고 외국에다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에다 냈으니까 세금 내지 마세요 그런가 또 내세요 그런가요? 또 내세요 그러죠 5년 이상 살았으니까 아니 왜 내가 외국에서 세금 내고 왔는데 왜 대한민국에 또 세금을 내려가냐고 그랬어요 너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고 있잖아 살고 있으니까 세금 또 내야지 그래요 나 이미 맞을 만큼 맞고 왔다고 나 맞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외국에서 맞은 거 내가 빼줄게 그래서 외국에서 낸 세금 세금으로 빼주든지 필요 경비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공제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다 먼저 세금을 내고 그 외국에다 냈던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국공제 외국에 낸 것은 일단은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세금으로 빼준다 필요 경비로 뺀다 내가 선택하면 된다 그렇죠 본인이 선택해서 빼시면 돼요 본인이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에게 유리할 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다 끝났어요 11월, 12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메타인지 학습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265페이지로 가보세요 15번부터 15번부터 어디까지는 안 풀어야 되냐면 15번부터 26번까지는 지금 우리가 수업 안 배웠으니까 그건 보류하세요 15번부터 26번까지는 아직 풀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수업을 진행 안 했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의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달, 2월달은 지금 하는 과정이 기본서로 가는 건 똑같아요 기본서로 그대로 진행을 하되 진행을 하되 지금처럼 오늘 이렇게 이론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10문제씩 시험을 봐요 오늘 수업 시간에 제대로 내가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를 10문제를 10분 동안 직접 문제를 푸셔야 돼요 사전에 문제 공개 안 해요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문제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고 그때부터 10분 안에 문제를 풀고 10분 지나면 제가 해설 강의하고 이제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30분 정도 수업이 더 늦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한 2시 정도 돼야 수업이 끝날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도가 좀 빡세요 그리고 그리고 문제 수준은 기초 수준에서 내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34회 시험 문제 수준에서 출제예요 첫날부터 다음 주 첫날부터 다음 첫 진도부터 바로 그 첫날 왔는데 막 시험 봐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게 지문도 무지 복잡하게 돼버려요 기출문제 수준에까지 올려서 내버려요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 출제를 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10개 중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들으셨다면 6개에서 8개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공부에 아주 소프션이 집중하신 분은 10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는데 집중 안 하신 분들은 2개에서 3개밖에 못 맞춰요 2개 3개 맞춰도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날 오늘 배웠던 전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10개를 아주 고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수업시간에 약간 놓쳐버렸으면 그건 못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진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문제도 풀 수 있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끝날 때쯤에서 내가 오늘 수업시간에 뭐 했나 고민하고 집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다 풀고 집에 갔는데 내가 오늘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싶네 그러면 여기하고는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문제를 새롭게 하나씩 또 나눠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 맞출 수 있는가? 그런데 집에 가서 보면 또 다 못 맞춰 그러면 그 부분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못 풀었던 지문들이 나오면 그 지문들은 집에서 다시 반복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한번 다시 그 부분만 파트를 찾아서 보시면서 복습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시험체제로 바뀌어요 시험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도를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진도가 지금보다는 더 범위도 많고 또 11월, 12월 달에 교재에서 안 배웠던 부분도 이제 1, 2월 달에는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되니까 진도가 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책 조그마한 거 같아서 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요 교재에다가 너무 많은 것만 표시만 안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어떤 게 중요하고 뭐가 핵심 단어인지를 몰라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찾는 연습들을 교재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1월 첫째 주에 꼭 기본서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기본서 가져오셔가지고 첫 진도를 수업을 딱 들어요 그럼 들어보면 첫 페이지가 어? 누가 낙서해 놨네? 누가 표시해 놨는데 누가 했지? 왜 이렇게 표시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표시만 해놨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시된 것을 거기다 더 써버리지 말고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걸 놓고 그 내용의 의미 해석을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 아 이거 이 뜻이구나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석했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그걸 빨팔 고치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분명히 1, 2월 달에 두 달이면 세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못해도 3월, 4월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책에 잡혀 드릴 거예요 찾게 해 드릴 거예요 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1월, 2월 달에도 지금처럼 수업을 잘 참여만 해 주시면 돼요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누구신지는 다 알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만 저는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장을 하고 강의를 해야 돼요 마음만 잊지 말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공부도 1월 달부터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마음만 잊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왜? 9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진짜로 진짜 하셔야 돼요 이제 이제 나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진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또 돌아가시면 내가 비과세 배웠던 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된 건 직접 가서 읽어야 된 건? 말은 읽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이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또 놀죠 그래서 이브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오후 3시에 또 라이브로 세법 조세총론 문제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떠요 오늘 오늘 다시 하는데 그거는 황경선생님 하는 것과 방식이 좀 달라요 저는 가차없이 시간 되면 그 문제 차단시켜버려요 아예 못 들게 만들어버려요 문제를 딱 차단시켜가지고 못 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성적 데이터가 1등부터 꼴등까지 데이터가 쫙 나와요 공개는 안 해요 공개는 안 하는데 그 지문 분석표를 제가 가지고 어느 지문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됐는가 그 지문 이해 안 된 지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거니까 아마 공부를 하시다가 오늘 하시다가 저는 여기서 학원에서 나는 실강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럼 학원에서 앉아서 들으셔도 돼요 학원에 앉아서 문제도 풀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학원 칠판에 띄워서 강의할 때 난 이거 진짜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자습실 공부하시다 오셔서 들으셔도 돼요 그거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신당에서 제가 할 것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우리 황경선생님하고는 달라요 저는 사람 있어도 할 일 다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있어도 저 혼자 잘 노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황경선생님이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번에 약속했던 약속을 제가 이행할게요 실천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실천이었냐면 노래를 한 곡 좀 부르겠다 오늘 그래서 나이브에서 황경선생님 나이브로 어떻게 노래를 부르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3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3시부터 진행하니까 집에서 들어가서 좀 쉬시다가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되면 나이브로 들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조용히 학원 강의실에 와서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그래서 두 달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1월부터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 얻으시기 바라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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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